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작년 8월에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기독교 교육계와 한국교폐가 사학법 개정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투명성 재고를 위한 자정활동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 등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연구원이 지난해 선교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20, 30대 선교사 비율은 적고 사역자의 고령화가 뚜렷한 반면 선교 사역에 대한 관심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사실상 준 전시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정부군과 친러 반군 사력 간의 충돌로 사상자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소식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cts뉴스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기독교 학교들이 기독사학의 정체성과 자율성이 훼손된다며 연합체를 구성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김효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권하기념으로 교육적 소명을 이루어간 기독교 학교. 19세기 말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배제학당과 경신학당을 초석으로 기독교 학교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탄압 속에도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교육 역사의 산실인 기독교 학교가 권하기념에 따른 교육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작년 8월에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일부 사학에서 발생된 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본연의 목적과 달리 사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조인들은 사학법 개정이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우려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사 임용과 징계 의결권입니다. 먼저 해당 법안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주도로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교사를 채용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기본권을 침해할 수, 덜 침해하는 수단이 없느냐 살펴보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하게 이른 조항을 신설한 것은 사립학교 법인의 사학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자녀를 교육할 권리, 종교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입니다. 또 교사의 징계 의결권을 교육청에 맡긴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징계 사유가 품위 손상과 교사본분 위배 등의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돼 있어 사소한 사안임에도 징계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 편향된 이념이나 또는 특정 정치 예속화에 따라서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 가치관이 대립하는 분야에서도 시도 교육감의 의사가 사립학교의 의사에 우선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사립학교의 종교, 사상, 이념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에 기독교 학교들도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지난해 5월 기독사학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를 출범했습니다. 또 개정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한 줄기로 이어져 내려온 기독교 교육. 사학법 개정으로 그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이처럼 위기를 맞고 있는 기독사학을 지키기 위해 기독교 교육계와 한국교회가 전방위적인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개정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헌법 소원을 진행하고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 교육계와 한국교회가 기독사학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존립 위기에선 우리나라 500여 개 기독사학의 정체성 수호를 위해 힘을 모은 겁니다. 기독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저항하며 프로테스탄트로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는 또한 더 나아가 세게 올바른 시민들을 세우는 그런 비전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사학들은 우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이달 안에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등 기독교 법조인들이 소송을 이끌게 됩니다. 기독사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정활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칭찬받고 존경받는 기독교 사학이 되도록 노력하는 일을 목표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행동지침을 만들어서 우리의 윤리 수준을 높이는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범적인 사학법인은 발굴해서 초청하는 일도 하겠습니다. 또 대선과 교육감 선거에 교육 공략을 제시하고 정책 반영을 촉구하기로 했으며 기독 언론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기독사학의 선한 영향력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도 기독사학을 수호하는 데 지속적으로 연대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1교회 1학교 지원, 한국교회 100만 성도 서명운동, 교육 선택권 확장을 위한 정부와의 적극적인 논의 등을 약속했습니다. 존경받는 교육, 신뢰받는 교육을 위한 자정의 비전, 학교와 교육의 발전을 이끌어갈 협력의 비전, 근학 이념의 구현 및 정체성 수호를 위한 공동체의 비전, 다음 세대와 미래의 사회를 견인할 교육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1교회 1학교 운동을 통해 지역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연결하고 전국에 기독교 학교가 주어진 교육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 근학 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 사립학교급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과 함께 한국교회 1백만 성도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힙니다. 기독사학 수호운동에 범기독교 학교 단체와 한국교회가 손을 맞잡은 만큼 기독사학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연구원이 지난해 한국선교현황을 발표했습니다. 20, 30대 선교사 비율은 10% 미만으로 사역자의 고령화가 뚜렷한 모양새입니다. 또 선교교육 참가자는 증가해 선교사역에 대한 관심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한국선교연구원 크림이 선교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고고에 앞서 한국선교사의 조작적 정의를 먼저 명시했습니다. 선교사에 대한 정의가 교회와 단체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서입니다. 기준에 부합한 227개 파송단체, 2만 3천여 선교사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중 장기 선교사는 2만 2,210명으로 타 문화권에서 2년 이상 사역한 한국인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선교사의 연령 분포가 눈에 띕니다. 30대는 7%, 29세 이하는 1% 미만입니다. 50대가 39%, 60대가 21%인 것에 비해 턱없이 작습니다. 또 90년대 비율과 비교하면 뚜렷한 고령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발제를 맡은 한국선교연구원 홍현철 원장은 한국교회 자체의 고령화 현상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청년층 선교사의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신규 파송선교사에서는 30대가 24%로 상향세를 나타낸 점, 청년단체에서 이뤄진 선교 교육 참가자가 증가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했습니다. 사역지 규모로는 아시아가 60%로 가장 컸고 북아메리카와 유럽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유라시아와 남미 지역 선교 규모에는 감소세가 보였습니다. 발제자는 현지 종교법과 비자 문제를 원인으로 꼽고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은퇴 선교사에 대한 조사 결과도 주목할 점입니다. 227개 선교단체 중 160개 단체가 응답한 결과 은퇴 선교사는 189명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약 55%가 사역을 지속하겠다고 응답했고 39%가 중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발표자 측은 은퇴 선교사 조사 과정에서 선교단체들이 은퇴자 총 숫자와 현 동향 파악에 취약한 점을 발견했다며 선교사 동향 파악은 서면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선교 변화를 알 수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교단체 재정 현황은 전년도에 비해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회의 선교가 더욱더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공되어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통계 조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선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사실상 준전시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인 돈바스에 군대 파병 준비 명령을 내렸고 우크라이나는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돈바스에서는 정부군과 친 러시아 세력의 교전으로 사상자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격 소식이 들리고 있는 돈바스는 현재 어떤 상황일지 현지 소식통과 연락하고 있는 선교사님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네, 현재 돈바스에서 폭격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지 상황 어떤가요? 네, 지금 돈바스 지역에 폭격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어저께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통화가 됐어요, 다행히. 그런데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네, 폭격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폭격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지난주부터 폭격이 조금씩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게 다른 주민들하고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은 지난 2014년부터 정부군과 칠러 반군의 충돌로 오랫동안 내전을 겪은 곳이기도 한데요. 선교사님은 이번 교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러시아가 완전히 돈바스 지역을 세계 지도상 러시아 땅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게 8년 동안 계속 지원이 돼가지고 다 지금 지쳐진 상태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같은 수화부족이거든요. 형제지간인데 분쟁하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군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교전 상황과 러시아 침략 압박에 대해서 현지인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칠러 진영에 동조하는 세력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시죠. 네, 있습니다. 있고요. 하리쿠가 러시아가 돼도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 러시아가 되면 러시아에서는 지금 선교사 추방하는 추세거든요. 노방전도나 그런 거 다 압박이 생기죠. 러시아 땅이 되면 그게 다 불가능하고. 네,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충돌은 크리스천에게는 영적 전쟁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 위기 속에서도 돈바스에 있는 교회들이 현지인들의 피난처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요. 주민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지금 교회를 사용하고 있고, 돈바스 지역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지금 폭격이 들리고, 또 지금 거기 가스도 안 나오고, 지금 전기도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오거든요. 그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기로, 전기 히터로 따뜻하게 주민들을 영접하면서, 앞으로는 교회에서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음식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현지와 평화를 위한 기도 요청 메시지 전해주시죠. 네, 어저께 통화하면서 계속 한국에 있는 성교님들께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신공하고 폭격하는 것이 빨리 순화들고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네, 성교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그냥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정치 얘기 좋아하는 분들이 모이기만 하면,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열띤 토론들 하고 계시죠? 투표하실 거죠? 투표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투표를 했더니 하늘몰리 열렸다,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한 주제만 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그런 가정, 일터, 예수님이 꿈꾸던 세상을 제자들에게 열심히 40일 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던 모양이에요. 정치적인 독립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있대죠?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은 그건 너희들 알 바 아니고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할 때가 언제였죠? 지금부터 1900년 지난 1948년도에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갖고 독립합니다. 그것도 정치인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하인 바이츠만이라는 화학자가 2차 대전 때 폭탄 제조 원료인 아세톤이 모잘랄 때 옥수수로 그걸 만들어내서 연합군이 하도 고마워가지고 소원이 뭐냐? 팔레스타인 땅을 주십시오. 초대 대통령이 과학자가 되지요. 정치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치, 정치인만 의지하는 거 옳지 않은 태도이죠.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까? 예수님이 명쾌하게 얘기하셨죠? 사도행정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너희 각자 각자가, 청취자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우리 각자 각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부르신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고 성령의 권능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투표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투표합시다. 열두 사도 중에 가론 유다가 죽었으니 열두 번째 뽑읍시다 하고 투표를 합니다. 마띠아를 뽑고 마띠아를 뽑자마자 사도행전 2장에 하늘문이 열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뒤집어져 버리죠. 마띠아가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죠. 열두 사도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품고 있습니다. 구약의 열두 집화와 함께 온 천하만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열한 사도 같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두 번째 사도를 뽑는 그 당시에 제비뽑기라는 투표를 통해서 열두 번째 사도를 뽑았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잘 뽑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너희가 각자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빚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3월 9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권리가 뭐죠? 투표권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투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CTS 칼람이었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성결교단연합회가 제주에서 농어촌교회 돕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주방송 박지양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법환동에 위치한 제주 희망교회에 교육관 리노베이션 완공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기성, 예성, 나사렛 세 교단이 연대해서 했다. 여기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서로 연대해야 된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세 교단이 연합한 한국성결교단연합회는 지난해 농어촌교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프로젝트 1호 교회로 선정된 제주 희망교회의 낡은 교육관은 식당과 화장실로 재탄생했고 교회 마당은 기존 화장실 건물을 철거하고 산뜻한 주차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특별한 혜택이 오게 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새롭게 목회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적 여건에도 제주의 단 하나뿐인 나성교단 소속 교회인 제주 희망교회를 8년간 섬겨온 한재구 목사에게 이번 재정 지원은 큰 힘이 됐습니다. 오늘 척박한 제주 동의 교회라서 조금만 산입하는 게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은 분명히 믿습니다. 나성이 제주에 교회가 없었는데 보금에 첫 발을 띈 교회로서 아름다운 선교회의 역사가 나성의 역사 속에 또 기록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시대적 어려움을 뚫고 연대와 연합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 소망을 심는 한성연의 프로젝트가 제주 희망교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나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 순천노배가 목회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는 바울은 필사미디어를 통해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보금 전파의 간절함을 전했다며 보금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온 오프라인 예배의 상호작용과 실제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교단 대구 수성노회 여전도폐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구동신교회 문대원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현 부회장 대구동신교회 안은수 권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각부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회연합회 제주지회가 제주성내교회에서 2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제주지회 이사장 박창건 목사는 군선교는 한국의 미래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며 장병들이 청년의 때의 예수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2022년도 사업계획안 봉독 등 회모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제주지칼 지방의 38회 정기지방회가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제주지방회장 박재우 목사는 교회가 최근 모임 자체 제안을 받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며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임 회장으로 제주 해비치교회 변상령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선교 사역을 위해 조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